딸라! 삼장이 아니다, 끼루! 삼장에게는 저런 뿔 없다, 끼루!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끼루! 끼루! 그만 둬! 야! 삼장은 저런 뿔 없다, 끼루! 끼루! 삼장! 삼장! 누구세요? 삼장! 지금부터 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 내가? 그렇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삼장이 되는 거다! 뭐? 뭐, 무슨 소리야? 싫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넌 이미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너는 이제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는 대마왕! 악마가 되어라! 악마가 되어라! 삼장! 삼장아! 싫어! 난 절대 악마가 되지 않을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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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편안할 함! 쌀도사님! 괜찮아 삼장 여긴 쌀 선원이란다 보거라 삼장 새들이 쥐저기고 있지 않니 어떠냐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 자 다시 녹거라 죄송해요 쌀 도사님 걱정 마라 이 쌀 도사가 옆에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게야 푹 쉬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게야 어찌하여 저런 불길한 뿔이 우리 삼장에게 흠 쌀 도사님 삼장은 괜찮나요? 괜찮다 크게 아픈 곳은 없단다 그나저나 머리에 생긴 뿔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만 그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삼장이 대망왕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다 오공 삼장이 스스로 결심한 일이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란다 나쁜 녀석들 삼장에게 그런 마법을 쓰다니 삼장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쌀 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님 덕에 이만큼 무사할 수 있었던걸요 그보다 삼장의 마귀마 마법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천개로 돌아가면 마귀마 한자 마법을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망왕의 부활이 왜 실패했는지도 알아내야겠어요 그래요 샤오공주님은 일단 천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황상제님도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반드시 삼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게요 자네도 아이들과 돌아가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까 그럼 삼장을 잘 돌봐주시게 이런 이것이 전설의 마수라고 응? 더 크고 무서운 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라니 전설이란 거 믿을만한 게 못 되는구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크고 무서웠는데 손오공이 싸워서 이겼더니 퐁! 하고 이렇게 작아진 거야 처음엔 컸다고? 그렇다면 어떤 퐁인이 걸려 있었던 게로구나 끼로? 어? 어디? 어디서 끼로? 무엇을 찾고 있는 개냐? 삼장이야 삼장 나 삼장과 함께 있고 싶어서 따라왔다 끼로 어? 어? 삼장은 어디에 있는 거야 끼로? 삼장이라면 여긴 없는데 삼장을 내놔라 끼로! 에? 이 녀석이? 끼로! 끼로! 삼장! 삼장! 끼로! 없다니까 그러네! 야! 이리 알아! 삼장! 삼장 어딨어? 삼장 내놔라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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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장 삼장한테 갈 거다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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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 내놔라 끼로! 잠깐 기다려봐요 녀석아! 삼장은! 삼장이 왜 끼로? 어? 삼장을 앞에서 누워있단 말이야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아빠? 삼장이 끼로? 어? 응! 끼로! 네가 만나고 싶다고 쉬어야 하는 환자를 괴롭히면 안 되겠지? 그럼 더더욱 병문안 가야한다 끼로! 친구라면 당연한 거도 끼로! 끼로! 그러니까 내놔라 끼로! 어? 뭘? 문병관인데 빈손으로 가라고? 자! 선물 내놔라 끼로! 뭐? 어? 채! 그럼 할아버지가 죽기라! 갑자기 문병관 선물이라니? 지금 없는데? 아! 정말 무심한 사람들 있다 끼로! 아! 삼장이 아프다는데 끼로! 이 녀석들한테 그런 거 기대해도 헛수고야! 내가 준비해 주지! 나와라! 곧! 아! 끼로! 어떠냐? 이 정도면! 저 몽둥이 셀스쟁이다 끼로! 몽둥이! 삼장 문병관다 끼로! 삼장 문병관다 끼로! 대체 저 녀석을 왜 데리고 온 게야! 대체 저 녀석을 왜 데리고 온 게야! 자! 약이다 마시거라 삼장! 삼장! 삼장 들어가도 돼? 응? 무슨 일이냐 너희들? 삼장 문병 왔어요! 응! 들어와! 안녕!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삼장!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걱정 시켜서 미안해 저기 삼장! 실은 꼭 삼장에게 문병하고 싶다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어? 누군데? 끼로! 문병 왔다 끼로! 아! 아이쨔! 끼로! 너는? 어? 어? 끼로! 왜 그래? 너는? 삼장이 아니다 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딜 봐서 삼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데려왔잖아! 딸라, 삼장이 아니다, 끼로! 삼장에게는 저런 뿔 없다, 끼로!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끼로! 끼로! 그만 둬! 이야, 삼장은 저런 뿔 없다, 끼로! 도녀석이! 자, 끼로! 너 정말! 방해하지 마, 끼로! 대체 저 녀석은 뭐냐? 그게 지하 미궁에서 데려온 전설의 마술예요. 전설의 마술이라고? 그게요, 사정이 좀 있어요.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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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통! 뽕뽕 묶어주겠어! 유 꼬맹이!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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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님 문병은 조용히 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야 이 웬 소란이냐 얼른 돌아가거라 네 그러니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이 녀석이 멋대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니까 아무튼 으아 녀석들아 상장이 걱정되면 제발 이상한 것 좀 주워오지 마라 포리도 사도 힘들겠구먼 아이고 정신 사라워